안녕하세요 진블러고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품 리뷰가 아닌 아이패드에 관해서 리뷰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아이패드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러가지 앱도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용법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 그 근질근질한 부분들을 제가 긁어드리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이번 리뷰를 통해서 제가 가려운 부분들까지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가 활용도가 진짜 많기는 한데 PC를 대체하기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PC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패드를 사용했다면 그런 불편한 점들을 잘 몰랐겠지만 PC에 이미 적응이 되어 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를 사용하기엔 자꾸 이제 PC쪽이 생각이 나고 PC랑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행하려고 하는 리뷰는 아이패드를 활용해가지고 PC처럼 사용하기 그에 관해서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 3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에 PC를 대체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PC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구글에서 출시한 원격 데스크톱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원격 데스크톱이라는 이게 있거든요 이게 PC에다가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크롬 브라우저를 깐 다음에 구글에다가 크롬 원격 데스크톱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혹시 못 찾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밑에다가 링크를 같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PC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서 다른 원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공휴기를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구글 원격 데스크톱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설치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세팅이 돼요 그렇게 해서 PC 쪽은 이제 설정이 끝나고 나서 다음은 아이패드로 넘어오게 됩니다 아이패드에도 똑같이 앱스토어에서 원격 데스크톱을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이 아이콘이 생기는데 이 아이콘으로 집에 있는 PC를 원격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PC에 있는 기능을 아이패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격 데스크톱을 이렇게 키게 되면 여러 가지 PC 목록이 나오는데 저는 미리 준비해 놓은 집 PC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IN 번호를 입력을 하고 접속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접속이 돼요 그러면 여기 우측 아래 보시면 메뉴가 하나 있는데 이걸로 트랙패드 모드를 할 건지 마우스가 따라다니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우스랑 똑같죠 여기에서 뭐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공인인증서 관련된 것들을 여기서 다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킨 다음에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제가 막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같은 거 작업을 했는데 갑자기 PC를 급하게 막 봐야 될 때 그때 이제 편하게 이렇게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모드에서는 이렇게 더블클릭을 누르고 있으면 이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죠 저는 이제 PC를 켜 놓고 나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원격으로 들어가서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은 느리지만 충분히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작업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똑같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네이버를 들어간다 그런 키보드를 표시한 다음에 네 이렇게 네이버를 검색하시면 네 네이버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막 스크롤 같은 경우는 두 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 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뉴스 같은 거 여기서 편하게 볼 수 있고 일반 PC에서 활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만약에 태블릿처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터치 모드로 바꾸게 되면 네 똑같이 터치 네 터치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격 데스크톱을 통해 가지고 아이패드에서 불가능했던 그런 기능들 애플리케이션들 집에 있는 PC에 원격으로 접속해 가지고 활용하게 되면 아이패드에서 PC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들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데스크톱을 한 번도 안 써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이번 기회에 이 리뷰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셨다면 한번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가 리뷰에서 종종 말씀드리긴 했을 것 같아요 네 넷플릭스 항상 넷플릭스를 제가 즐겨 보고 그 다음에 추천을 하는 편인데 아이패드에서도 넷플릭스를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실행하면 애플리케이션도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 화면이 나오게 되고 보통 넷플릭스로 PC로 많이 보는 분들도 계신데 아이패드를 활용하게 되면 적당히 큰 사이즈 모니터로처럼 크진 않지만 아이폰보다는 크니까 침대에서 자기 전에 시청하기 되게 괜찮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돈을 한 번만 내면 여러 디바이스에서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아이패드에서도 이렇게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해외여행을 가거나 비행기를 탈 일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보통 어떤 걸 하세요? 막 토렌트를 뒤져본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영화나 그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막 아이패드에 넣거나 아이폰에 넣거나 그렇게 해서 비행기에서 막 시청을 하고 하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다운로드가 아예 따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게 되면 요즘 핫한 바늘싱 여기 우측에 보시게 되면 이 다운로드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바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탭에 저장된 컨텐츠 목록이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저장이 완료되고 나면 인터넷 환경이 없더라도 이걸 언제나 시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게 됩니다 다른 영상 스트리밍을 제공해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운로드 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넷플릭스는 아무래도 해외에서 나왔다 보니까 해외에는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프라인 퍼스트로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영상 시청도 많이 하지만 컴퓨터로 읽을 거리도 되게 많이 읽잖아요 편안하게 앉아 가지고 아이패드에서 똑같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역시 제가 많이 추천을 드렸던 리디북스가 있었지만 리디북스는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기도 했고 오히려 신선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추천드리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서 이번에 다른 걸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밀리의 서재라고 있죠 밀리의 서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리디북스랑 비슷하게 읽을 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디북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책이나 아니면 전자책 이런 위주로 집중 공략을 했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구독형 서비스에다가 만화나 아니면 아이패드랑 더불어 가지고 오디오로 제공을 해주는 오디오북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좀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보여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아이패드에서 가장 잘 동작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책을 하나 열었는데 그런 책북이라고 해야 되나? 채팅식으로 해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대화하는 것처럼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터치를 하면 이렇게 말풍선이 한 한씩 나오게 되면서 그런 메시지를 읽는 느낌 좀 더 집중이 잘 되죠 이런 것들이 책을 읽는 것보다 이게 만약에 그냥 책 버전은 어떤 거냐면 원래 책 걸 보여드릴게요 원문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책을 원래 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약간 식상하거나 약간 지루한 감이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채팅, 채팅 스타일로 읽을 수가 있도록 이런 신선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막 책 잘 못 읽으시는 분들 제가 책을 좋아하는데 책을 잘 못 읽거든요 그럴 때 읽어보면 괜찮은 서비스고요 또 이거 괜찮은 게 이게 구독형 서비스인데 처음에 구독을 하게 되면 한 달은 공짜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만원 초반 정도 그 정도 내면 여기에서 제공하는 모든 책들을 읽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온라인 책이 아닌 오프라인 책도 읽고 싶다 그런 경우는 여기 보시면 밀리 오리지널 종이책 정기 구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정기적으로 종이책을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종이책을 좀 원해 가지고 종이책을 일부러 사기도 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종이책보다는 그냥 온라인으로 보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땡기지는 않은데 만약에 종이책 원하시는 분들은 종이책 정기 구독을 통해 가지고 종이책도 받아보시는 거 그런 게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밀리 이제 PC 뷰어까지 이제 베타를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보는 것도 좋지만 아이패드를 사용하다가 PC로 이어갔을 때 그때 PC 프로그램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맥OS도 지원을 해요 윈도우는 당연히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PC랑 되게 잘 맞는 그런 서비스들을 한번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이패드에 보면 애플리케이션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쓸모가 있는 거 그냥 괜찮은 거 말고 그런 것들을 추리고 추리고 추리다 보니까 이렇게 한 세 개가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화면과 함께 제가 이야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거 이외에도 제가 여러 가지 괜찮은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막 수집해 보고 사용해 보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새벽에도 댓글을 확인하니까 같이 대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